이 이야기는 웅이의 아버지의 대기를 기른 쉬운 문 개그 드라마로 오늘의 이야기 크리스마스에 찾아온 손님 웅이 아버지 웅이 아버지 웅이 아버지 웅이 아버지 , 이리 와봐요 지금 네가 눈에 들어와? 지금 얘가 있는데? 웅이 아버지 그날 크리스마스 선물 준비했는데요. 뭐야? 뭐야? 캐롤어! 너 아주 몇 주간 사랑스러워. 저도 졌으니까 크리스마스 선물 주세요 아버지. 갑자기 이혼하고 싶어. 이때 왕룡이가 등장하는데. 그날 크리스마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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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늘도 헉! 응웅! 이ży오 씨! 내 꿀 씨! 왕룡이 아버지! 크리스마스예요 왕룡이 아버지. 알아요? 야만이! 아니 크리스마스라고요 왕눈이 아버지 안다고요 웅이 어머니 선물 달라고요 야 진짜 그렇게 얘기해야 될 거 아니야 자 과자 종합 선물 세트 근데 저는 어떻게 알고 고마워요 야 이제 너도 줘 고마워 야 이거 웅이 줄 거라고 상상도 못했는데 대박 대박 이때 크리스마스 선물이 배달되는데 택배 왔습니다 택배 왔어요 아 뭐 이렇게 택배 큰 걸 시키셨나 안녕히 계세요 아휴 쪽지도 있네 한 해 동안 웃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제이 와이 피? 제이 와이 피? 어? 어? 하하 오늘 forces 어우 emails 웅이랑 형부랑 보러 왔죠 야 웅어머 너 원두걸스랑 알아? 아유 선혜가 제 친동생이에요 대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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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웅이 아버지 애들 오랜만에 왔는데 나와서 빨리 대화 좀 해봐요 빨리요 아 왜 말을 못해요 그렇다 웅이 아버지는 오늘 양치질을 안 했다 아우씨 입에서 손동냄이 나 언니 아버지 일로 와봐요 언니 아버지 이 원더걸스 중에서 누구 제일 좋아해요? 야 원더걸스 내가 어떻게 좋아하냐? 나이 차이가 그렇게 많이 나는데 야 맨 끝에 있는 애 누구야? 어? 누구라고요? 뭐가? 누가 그랬어? 내가 뭐라고 그랬는데? 어이씨 그러지 말고 한 명만 콕 집어서 얘기해봐요 야 어떻게 한 명만 콕 집어서 얘기하냐? 난 싫은데 난 행복한.. 이거 하는 애 뭐 하는 애요? 어? 어디요? 난 싫은데 난 행복한데 이 부분 하는 애 아 선미 선미야 너 좋텐다 야 야 야 야 그걸 진짜 좀 얘기하면 어떡해 광른이 아저씨 자 그렇게 좋으세요? 시끄럽고 전화번호를 내놔 근데 뭐라고요? 아 얘한테 못하는 소리가 없네 이때 웅이가 등장하는데 나 키싱유에 뚜뚜루뚜뚜뚜 키싱유 베이비 뚜뚜루뚜뚜뚜 키싱유 베이비 뚜뚜루뚜뚜뚜 로비 어리다고 놀리지 말아요 따단 수줍어서 말도 못했던 그 말 아 아 아 간호사 간호사 왜 이래요? 아 이게 병원놀이 하고 싶어서 그래 좀 맞춰줘 네가 좀 맞춰줘 아이야 어디 아프세요? 이마에 열이 좀 나는 것 같습니다 어휴 어깨가 좀 뻐근한데요 그리고 또 심장이 쿵쾅쿵쾅 삐는 것 같습니다 주상하지 해야겠다 바지를 어 잠시만 아우 너랑 다시 난 놀아 야 이봐 아우 이리로 와봐 아우가 뭐예요 처제지 아우나 처제나 야 아우 옛날에 그 유행하던 거 뭐지 이거 이렇게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 어 뭐라 찌찌뽕 야 지금 몇 시야? 10시 찌찌뽕 야 이 형부가 이렇다 아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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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도 언니는 형부밖에 없지 어? 언니 그 과수원집 충식이 오빠랑 이렇게 그러고 그랬을 때 형부 아니었으면 언니 시집도 못 갔어 야 내가 언제 그랬어? 아휴 왜 그때 과수원 가가지고 둘이서 몰래 이렇게 손잡고 아휴 이렇게 아휴 야 너 그만해 너 그만해 너 그만해 왜 끌어 하참 살짝인데 아휴 형부 어 냄새 어 이것들이 무슨 냄새가 난다 그래 시아들이 이런 거 빨리 집에 가 집에 가 너 미쳤어 누구 돼지를 그걸 볼래 칼라비티가 나가 가 아휴 이 양말 진짜 아휴 죄송합니다 아까 제가 좀 심했죠 간호사님 아 아 네 좀 심했어요 아휴 죄송합니다 아휴 야 큰일났다 인공업 인공업 얼른 얼른 이런 건 의상하는 거야 장단해 장단해 내가 원하는 게 뭔지 알잖아 다 됐었는데 다 됐었는데 아저씨랑 뻥 안치고 다시 남노라 마주치지 맙시다 사석에서도 이때 어벙이가 등장하는데 뭐야 음악이 왜 끊겨 야 지금 니가 누나 들어가 여기 원조절수가 왔는데 어 그럼 그럼 네이브로 내가 직접 부르고 나오면 되지 뭐 커피 한잔 전화도 한잔 오케이 좋았어 이쪽 아 그만 이쪽도 그만 그만 좋았어 초킹 아휴 아휴 아니 오늘 진짜 왜 그래요 정말 아니 원더걸스가 그렇게 대단해요 예 예 야 너 나와서 똑같이 해봐 뭘 이쪽 저쪽 하는 거 있잖아 이쪽 와 잘하네 저쪽 와 좋았어 잘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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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기 조그만해 잠깐만 너 그래 너 원더걸스가 좋아 내가 좋아 어떻게 원더걸스 팬을 빼앗아 볼까나 내 편이야 이제 너 진짜 짜증난다 저 혼자 절 수 있는데 어? 진짜 그놈의 원더걸스 원더걸스 정말 진짜 그놈의 원더걸스 원더걸스 정말 진짜 그놈의 원더걸스 정말 뭐 모자라니 너 저 춤이야 줘 봐 줘 봐 줘 봐 오케이 뮤직 큐 아니 아 아 어우 아니 뭐 아니 뭐 이것도 춤이라고 어떻게 내가 댄스를 한 번 춰볼까 않나 뮤직 큐 아 아 아 아 아 끊어주세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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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됐어 이제 네 분량 많이 나왔어 야 이 정도면은 니네 부모님이 좋아한다 웅요일아 나 정말 실망이에요 뭘 실망이야 아니 너 회의 때도 안 오면서 됐어 장난이야 야 그거 말고 아까 형부가 시켰던 거 있잖아 나 그게 좋아 그거 한 번만 해 어 하나 둘 셋 난 너 하나면 돼 그 누가 뭐래도 어? 이거 처음 듣는 노래인데 이거 무슨 노래야? 저도 몰라요 형부가 아까 시켰어요 아까 시켰잖아요 뭐 음반 나왔다고 저희 이거 하라고 그러는데 난 너 하나면 돼 그 누가 뭐래 정규 간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